1. 로봇카페 헝가리에는 로봇카페가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2018년 6월 부다페스트 8구역 호르빈의 헝가리 최초의 로봇카페, 인조이 부다페스트 카페가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인조이 부다페스트는 원래 인공지능을 활용한 회계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하다가 로봇 연구 및 개발에 집중하기 위해서 창업된 카페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제조된 로봇 핀썬은 서빙 전문입니다. 일본에서 제작된 로봇 페퍼는 오락 전문입니다. 요청에 따라 음악을 재생하고 자동차 엔진 소리를 흉내낸다고 해요. 헝가리를 포함한 유럽 내 로봇은 대부분 산업용 로봇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헝가리 로봇 산업은 아직 활성화되지 않아서 앞으로의 가능성이 매우 기대된다고 해요. 최근 유럽의 첫 인공지능 박람회를 헝가리에서 개최하고 인공지능 연합회가 구축되기도 하는 등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헝가리에서 증가하고 있어요. 한국 기업이 중국, 일본과는 차별화된 기능을 소개하고 현지 기반 AS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헝가리 로봇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해요. 차별화된 제품과 확실한 AS 서비스만 구축으로 헝가리 로봇 시장에서 한국 로봇의 힘을 보여주는 것은 어떨까요?